좋다. 우리 제재씨가 와서 그런지 문자가 엄청 쏟아지고 있어요. 우리 강채연님께서 제재해보려고 오랜만에 들어요. 채연씨 반가워요. 강채연씨 오랜만에 든다고요? 아직 안 듣고 오자고 진짜 이렇게 할 거예요 지금? 반가워요. 그래도 제재씨 덕분에 오랜만에 왔네요. 아우 반갑습니다. 신나갔던 지금 우리 쇼장한테 들어왔어요. 돌아오고 있네요. 다행입니다. 우리 정연경씨도요. 제재씨는 어느 누구와도 티켓닦아가 잘 돼요. 너무 부러워. 그러니까. 워낙 잘 받아주셔가지고. 뭐 그렇긴 하지만 제재씨가 워낙 잘하시고. 아 또 이렇게 입에 발린 소리. 왜 제재라고 그랬죠? 이은재라서. 별뜻 없어요. 제가 균균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. 그쵸 그쵸. 태태균균. 신문나씨 오태균오빠 브라보인데 제재님의 보디가드 같다. 조심해. 누가 봐도 지금 선글라스 너무 못 떨어져가지고. 오늘 이렇게 맞는 게 잠재장종이라고 하잖아요. 이런 게 대뒤에 맞는 게 별로 없어요. 오랜만에 하나 장만해갖고 하나 쓰고 있습니다. 특수제작이 아니구나. 특수제작은 아닌데 커. 써볼래? 어우 저 이런 거 좋아하죠. 이게 크실 거예요. 엄청 넉넉하네요. 넉넉하고 좋아요. 잘 어울린다. 태양이시라. 태양이시라. PC 선글라스. 그렇습니다. 우리 이영준님도 제재님 당신의 매력은 어디까지인가요? 독립만세에서 처음 봤는데 너무 활기차고 성격도 좋았어요. 정말 너무 좋아요. 앞으로도 대박나시길 하면서. 좋은 말만. 나들이 연행을 하셨어요. 네. 벗어나셔서. 네. 어땠어요 그 프로그램? 재밌었어요? 색다른 경험이었어요. 색다른 경험. 네 색다른 경험이었고 워낙에 또 거기 송은이였냐나 악뮤 친구들이나 민석씨나 같이 독립한 동기들이 있어서 재밌더라고요. 다 친해졌어요 이제? 그렇게 뭐 미친 듯이 친해지지 않았는데 그래도 서먹서먹하지 않을 정도로. 그러니까.